자 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자 일단은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는 내가 항상 평가원 문제 해설 강의를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반드시 맞춰야 될 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맞춰야 될 것이 리스닝 그리고 18, 19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2024 구간과 2024 하게 되면 이제 20번부터 24번까지 대의파 유형이 되겠죠 그리고 29번이 어법성 판단 30번이 어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29, 30 구간 자 그리고 이제 3, 1, 4, 2, 31번부터 42번까지 가장 변별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빈칸 출원부터 시작해서 무관한 문장 그리고 자 이제 순서 삽입 그리고 요양문안성 그리고 장문독회에서 자 제목과 그러니까 뭐 주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대의파악 그리고 어휘가 주어지는 자 요 구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부분에 25번부터 28번까지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43번부터 45번까지도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건 등급에 관계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은 남들이 잘하는 건 나도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고 잘하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내가 독보적으로 잘해야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내가 해설강의 하지 않는 듣기 그리고 18, 19번 그리고 건너뛰는 25번부터 28번 그리고 마지막에 스토리텔링 장문독회 43, 44, 45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리지는 안 되는 거니까 알아서 잘하시고 자 이제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절대구간 2024 절대구간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대의파 규형인데 사실 수능에서 뭐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독해의 모든 기본은 어 그 그래서 그 텍스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걸 우리는 메인 아이디어 요지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명확하게 그 요지를 활용을 해서 요지가 요지를 담고 있는 문장을 우리는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주제문이 두괄식으로 주어지던 중괄식으로 주어지던 미괄식으로 주어지던 자 그 주제문에 대한 파악을 잘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주제문이 하나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쭉 다 읽어야죠 그래서 읽으면서 사과, 배, 딸기, 포도, 키위 이런 식으로 뭔가 세부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사과, 배, 딸기, 포도, 키위 하면 뭐라고 하는데? 과일이라고 이렇게 일반화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요지가 없는 글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주제문이 하나가 딱 명시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 출제들은 어떻게든 그런 지문을 찾아내서 출제를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제문만 명확하게 찾아내면 사실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싱거워지잖아 게임이 그래서 이제 게임의 묘미를 높이기 위해서 수험생들을 곤혹스럽게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평가원의 변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제문이 명시되지 않는 지문을 아주 힘들게 찾아서 출제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의 지문은 명확하게 주제문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자 이러한 20번부터 24번까지 이게 이제 주장하는 바 그리고 이 함의 추론 함축적 의미 추론 그리고 주제 그러니까 요지 주제 제목 이 순서로 꼭 주어지죠 이제 거의 이 정형화된 패턴은 바뀌지 않으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우선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좀 난이도 높은 자 그러한 빈칸 추론부터 이어지는 3.1.4.2 구간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낼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목적은 뭐예요 그 글을 읽고 필자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 2.5.3.2.5.2.8 구간에 있어서는 그냥 뭐 자료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용일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런 것들에 이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영원한 텍스트로 쓰여진 것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내고 이제 하나하나 선택제하고 비교 대조를 해가면서 맞는 것 틀리는 것을 골라내는 그런 세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저 43번부터 45번까지 스토리텔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때요 전부 다 명확한 주제문이 드러나 있는 자 그러한 글들을 가지고 출자를 해요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요지는 있지만 그거를 한 문장으로 담아내는 주제문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문이 명시되지 않는 글은 어떤 경우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부 항목을 열고 해놓고 끝나서 자 이제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네가 정리해봐 이렇게 되는 거 이던가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야 어떤 일화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다 공감 100% 하면서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시사점이나 교훈이 뭔지 알겠지 그거 네가 찾아봐 자 이런 두 가지 경우야 그러니까 열거를 하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통해 교훈과 시사점을 파악하거나 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제문이 명시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부터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구간에서의 실력이 3일 4일 구간에서의 실력을 좌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주장하는 바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 대입 파악 유형에 있어서 똑같은 대입 파악이지만 주장하는 바 요지 그리고 주제 제목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 자 먼저 이 구간에 있어서의 먼저 조감을 좀 해봅시다 먼저 사실은 주장하는 바라고 이렇게 문제를 준다는 얘기는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게 명시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도 우리말로 주어져 그래서 정답률이 70% 이하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지 그치? 그러니까 요지까지도 역시 우리말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내가 총평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출제하는 분들이 정부의 금년에 특별한 시책이 있었죠 그치? 킬러 문항 없애라 자 그래갖고 지문 자체의 어떤 킬러적인 그런 요소는 제거를 했지만 자 선택지 어? 선택지에 대한 매력적 오답 오답에 대한 매력도를 상당히 높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 조정을 성공해냈습니다 칭찬할만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목이 될 것이고 자 평균적인 난도로 보자면 함의추론이 도입된 이래 대체로 가장 난도가 높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정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말 선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쉬운 것도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영어선지가 주어지는데 자 뭐 함의추론까지 다시 얘기하겠지만 함의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비유적 특히 은유적인 의미로 나와 있는 것을 본문의 주제문을 근거로 해서 그 은유되어 있는 보조관념을 가리키는 원관념의 문제를 찾아내는 자 이런 추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난도가 점점 높아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주장하는 바는 주장하는 바가 명시됩니다 대체로 거의 뭐 99%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 보죠 values alone 가치관만으로는 do not create and build culture 문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치관을 가지고 culture 문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거야 living your values only some of the time 여기까지 주어가 되는데 자 어느 정도 시간 동안만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건 does not contribute to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e 기여를 해주지 못해요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치관 정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가치관이 하나의 문화로서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이게 바로 이제 핵심적 주안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자의 주장이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첫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 이 글의 방향성 정확하게 이제 쓸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그런 가치관이 하나의 문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어찌 해야 할 것인가 changing values and behaviors 그렇죠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거는 only have the battle 자 battle이란 말이 이제 전투란 뜻인데 결국 가치관을 하나의 문화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을 행동으로 바꾸는 거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행동에 옮기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러나 그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뭘 더해야 되느냐 certainly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이것은 자 이것이 뭘 가리켜요 앞 문장의 주어로서의 가치관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건 올바른 방향으로의 하나의 단계야 하지만 역점결서 등장하고 있네요 그렇지 those behaviors 자 그렇게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긴 거 그거는 must 거기다가 이제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까지 주어져요 must be shared and distributed 공유되고 배포되어져야 해요 widely, 널리 throughout the organization 그 조직 전체에 걸쳐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의 조직의 문화로서 어떠한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하려면 혼자서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화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전체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다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해야만 조직의 문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along with a clear and concise description 클리어란 말, 명백한 concise란 말, 간결한 명백하고 간결한 그러한 묘사와 함께 뭐에 대해서? of what is expected 기대되는 바에 대해서 즉 우리가 하나의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이 우리 조직의 문화가 되게끔 하려고 하거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우리 조직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지침까지 함께 담아내서 공유되고 배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야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은 충분치 않대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다 같이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글의 흐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디스 크리티컬 하고 중요하다 하는데 똑같은 얘기 지금 부연하고 있을 뿐이고 마지막에 가서 또 뭐 무슨 비유를 하면서 무슨 플레이북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난 플레이북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넌 아니? 그럼 그냥 넘어가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필자가 명확하게 뭐야? 역자변결사에다가 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이러한 주장을 나타내주는 가장 그것도 강력하게 나타내주는 머스트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중괄식으로 해줬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럼 중괄식으로서 주제문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다 뭐야? 예시, 상술, 부연 하고 다 보충 설명이죠 끝 그럼 찾으면 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공유와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가치관을 문화로 만들어야 돼 그럼 가치관을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관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behavior 행동으로서 만들어야 되고 그 행동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게 그치 명확한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치 우리말 순지도 똑바로 잘 읽어야 돼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지도자는 명확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거를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조직 내 문화가 공유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조직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얘기도 안 나왔고 우리 중괄식으로서 역자변결사 but과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펼칠 수 있는 must라는 조동사가 들어간 표현을 따라자면 조직 문화 형성에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가치를 반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는 clear하고 concise한 description이 필요하다는 거죠 of what is expected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은 5번임을 알 수 있겠죠 그치? 자 여러분 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형광펜이 필수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문은 어디 but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what is expected까지 자 거기까지 형광펜이 드리고 명확하게 주장을 담고 있는 주제문이었습니다 끝 중괄식이었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